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두식울약관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조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강하지는 않은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보여줬는데요. 사흘간 9천억원 넘게 담아줘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건가 반가운 마음에 마중을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대문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주제도 없고요. 하반기가 이러다가 다 흘러가버리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종목장세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꼼꼼한 전략들 가져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유롭게 수입을 만들어갈 이런 포인트들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국제 유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연장하겠다 밝혔는데 여기에 러시아도 발을 담갔고 80달러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치솟고 있는 유가 그리고 9월을 물가에 대한 전망까지도 저희가 점검해드리고요. 오늘 공략 포인트는 빠른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섹터 두 가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로봇인데요. 오늘은 비록 삼성전자가 밀리는 모습이긴 했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내에 혼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단계에 따라서 부품에 따라서 봐야 할 섹터 군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략에 있어서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패키징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에 주목해볼 만한 시점인데요. 그 바탕에 있는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를 말하는 오사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고 왜 이제 패키징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사트 공급망을 갖춘 업체가 있을까 여러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어려운데요. 오늘 반도체 쉽게 알려주는 남자죠. 이주호 멘토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 가져가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전략까지도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 이 퍼즐을 하나 가지고 며칠 내내 놔주지 않고 있는 섹터죠. 바로 로봇입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 주들이 시간회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로봇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상장, 대기업 투자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 해 차트도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그려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과연 스마트 머디는 그러면 이 로봇 안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주호 멘토님의 수요료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6일인데요. 9월 1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보시면 9월 시작과 동시에 매일 매도 버튼 기분 좋게 눌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VUNTECH 17%, AD 테크놀로지 11%, HPSP는 16%, 오늘 챙겨주신 엠로와 부방은요. 11%를 훌쩍 넘는 수익률입니다. 특히 모두 다 이 반도체, 로봇, AI 관련 주들이 탑10에 올라와 있는데요.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두더지 잡기식에 있어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몸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 수익률을 다 합치면 80%를 육박하는데요. 보유 종목도 최소한으로 가져가시면서 전략을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실현하신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제 새롭게 들어갈 종목의 자리도 많이 있구나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어있는 새로운 종목의 자리 나도 가져가고 싶은데 TV를 시청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의 경제 TV 실시간 방송 이런 거 검색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분석부터 반도체와 로봇의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주식을 할 권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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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우디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지금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늘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사우디에서 감산을 한다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공급을 줄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줄인다 이게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가 좋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때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서 뭔가가 이거 하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칠 파장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서비스 PMI 지표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이 구매관리지수 PMI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구매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건요. 경기 회복이 언제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정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데 경기가 안 살아난다. 그럼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 그게 또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는 정말 수레바퀴 돌듯이 지금 최근 2,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냐 금리 스탠스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또 서비스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됩니다. 사실 뭐 요거 때문에 뭐가 시장이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요. 연준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1월 달부터 지금 사실 코스피는 좀 계속 우상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좀 위기였는데 이 4주 전에 급락 나왔을 때 사실 이탈을 하고 이제 끝이냐라고 했는데 좀 귀신같이 또 3주 동안 올려줬거든요. 올려줬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살려줄 것이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상단은 제가 봤을 때 2,7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2,700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2,700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섹터가 뭐냐. 반도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는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3주 동안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차 전지는 온데간데 없이 쏙 들어갔는데 조용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AI랑 로봇이랑 여기가 지금 8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냐 안해주냐 이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8월달 9월달 주요 수익률인데요. 사실 이 한 장에 많이 담기 힘들어서 딱 최근에 수익 난 것들만 좀 추려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을 많이 냈고 특히나 이제 9월달 시작하자마자 9월 지금 4거래일 연속 수익입니다. 9월 1일부터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V1텍 로봇,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HPSP 반도체, 보령은 바이오고 엠로도 로봇 AI 쪽이고 부방은 저거는 약간 좀 다른 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9월달도 상큼하게 반도체로 시작을 했고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사야 된다고 했죠. 어쨌든 또 반도체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하기 전에 앵커님 잠시 뵙고 오겠습니다. 네 산넘어산입니다. 감산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하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기와 함께 체크를 꼼꼼하게 해봐야 한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견뎌냈지만 상단일 2700까지 볼 수 있는가는 반도체가 좀 힘을 더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시장을 봐주고 계셔서 그런지 9월 시작하자마자 염속 내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상큼하게 수익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상큼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LD 테크놀로지 11%, HPSP 16%, 엠로도 굉장히 두 자리대의 수익률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업데이트해 줄 수익의 종목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상큼하게 반도체로 수익을 9월 달에도 역시나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멘토님의 상큼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아니 뭐 제가 8월 달도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8월 달도 반도체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반도체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몇 프로 올랐어요? 6% 올랐죠. 그날 반도체만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로봇 AI 반도체 트라이앵글 구조로 계속 수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상큼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제 말 듣고 반도체 사신 분들 오늘 다 대잔치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요. 다들 상큼하게 9월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섹터가 후공정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당장 공략해야 될 섹터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내일부터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섹터입니다. 맨날 반도체라고 적으면 식상에서 오늘 오사트 적었는데 오사트가 뭐냐면 제 밑에 적어왔어요. 그냥 영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외주화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인데 뭐냐면 펜리스 기업들이 주문 제작을 합니다. 그럼 주문 제작을 할 때, 맡길 때 이미 우리 거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세요. 라고 미리 다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외주시킨다는 거죠. 외주라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업체한테 예를 들면 AMD에서 뭘 만들어. 엔비디아에서 뭘 만드는데 그럼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할 건데 자, 외주. 야, 우리 이거 니네 반도체 조립 테스트는 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 이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사트가 약자인데 여기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과 테스트를 외주화시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약자예요. 그래서 뭐 처음 보시면서 야, 오사트가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알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6% 올랐던 이유가 이겁니다. 엔비디아에 드디어 HBM3 공급 뉴스가 떴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불확실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3 하냐 못하냐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 왜 못 가냐 지난주에 앵커님께서도 물어보셨어요. 삼성전자 얼마 가나요? 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 HBM에만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차세제 캐시 디램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HBM 다음 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상향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이 엔비디아 발 HBM3 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캐시 디램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뭐예요? AI가 촉발시킨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디램 가지고서 돈 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뭘로 돈 벌 거냐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당한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불러온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 엔비디아와 GPU가 불러온 반도체 패키징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원래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이 AI GPU 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전통 후공정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미세공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조립이랑 패키징 해가지고 내보내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 후공정이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BM이랑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웨이퍼를 하나만 패키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를 겹쳐요. 겹쳐서 조립을 한다? 미세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었지만 이 앞으로 고도화되는 후공정이 뭐냐면요. 반도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AI 반도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TV 보시거나 데스크탑 컴퓨터 좀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작업을 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GPU를 컴퓨터에 두 개를 꼽아요. 그리고 병렬로 꼽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B 기판 A가 있고 PCB 기판 B가 있으면 그거를 엎쳐가지고 거기서 패키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웨이퍼를 웨이퍼에다가 웨이퍼끼리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 후공정 방식은 끝났다. 그럼 뭐예요? 이 미세공정 그리고 앞으로의 후공정은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연결 가능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 GPU가 불러온 패키징 전쟁이고요. 이로 인해서 간 종목이 대표적인 게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패키징 고도화 작업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만이 앞으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돈을 쏟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뭐 하려고 하냐면 무인공장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중에 무인공장 만들어서 파는 거죠. 왜? 어따가? 예를 들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님한테 우리 테슬라 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무인공장 만들어서 이거 하려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게 우리나라 시총이 1등이긴 하지만 여기가 시총 자체가 몇백 조잖아요. 얘가 6% 올랐다는 건 거의 상한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렇게 갭 뜬 다음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7만 원 잘 지켜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땐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거 이제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9만 원대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언제?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저는 연말 전에는 가능성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패키징의 대표 기업이죠. 하나 마이크론이 올해만 260%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1월 달에 8850원이었는데 지금 3만 1700원 찍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갔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키징.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저 패키징과 관련돼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HBM, AI, 그 다음에 차세대 디렘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반도체를 두 개를 다 한 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그 고도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마이크론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이트가, 오사트가 그게 나온 게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수익 리뷰를 좀 짧게 먼저 하고 갈게요. 일단 제가 9월 달에 낸 수익 종목들 보면요. 보령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는 사실 좀 8월 초반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당뇨병 제가 관련해서 신약 이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략을 했고 결국에는 이 트루버디 계량 신약이 식약처에서 허가가 됐는데 이게 세계 첫 번째로 조합한 당뇨병 복합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완전 급등이 나왔는데 저희 꼭대기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수익 챙기고 나왔다. 근데 사실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 모멘텀 충분한데 사실 좀 거래량이 그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후속주나 제스타점 이런 것들을 얻으시고 싶다면 노란톱방에 오셔야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것도 방송 공략주였고 AD 테크놀로즈도 방송 공략주입니다. 제가 날짜도 적어놨어요. 8월 29일 화요일 방송 공략주였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11.62%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얘가 금요일날 삼성전자 6% 올릴 때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라서 저희는 좀 미리 샀잖아요. 미리 사갖고 수익권이 있길래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가 월요일날 이제 팔고 나갑시다. 그리고 나왔는데 좀 조정을 받았죠. 어쨌든 얘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RM 나스닥 상장 관련 수혜 주고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협력 업체이고요. 결국에는 이 ARM 수혜뿐만이 아니라 이 디자인하우스 펜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같이 장대 항목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후속주나 제타점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수익난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타점이라든가 후속주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HPSP 이것도 제가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방송 공략주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주식으로 아까 나와서 필사기 종목 얘기했던 게 지금 8월 달에 반도체 얘기했던 게 지금 다 간 거예요. 자 이거 수요일 날 방송 공략주인데 화요일 날 16.12% 여기서 또 꼭대기에서 팔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요. 이것도 50% 신고가 찍었거든요. 자 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사트와 연결돼서 미세공정과 관련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3 수에 기대가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올랐다가 뚝뚝 화요일 날 올랐다가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타점이라던가 공략 자리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아니 여기서 눌렸으면은 또 안 무너지면은 또 제타점 구간 저는 HPSP 지금 7월부터 지금 몇 달째 계속 눌리면 사서 수익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타점 공략도 제시해 드릴 거고요. 후속주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이 반도체만 얘기하는 저 사람이 진짜 도대체 무슨 종목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길래 맨날 이렇게 수익 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도 떠들어가지고 직접 와서 겪어보지 않으시면 진짜 믿음이 안 가실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엠노입니다. 엠노는 사실 이거는 노란톡방 공략주인데요. 이것도 50일 신고가가 안 갔는데 하여튼 안 갔는데 하여튼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톡방 공략주고요. 그다음에 6일 날 오늘인가? 오늘이죠. 11.83%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그 삼성 SDS SDS에서 지분을 37%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AI 관련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인 체인 매니지먼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의료 AI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루닛이랑 뷰로 오를 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삼성의 SDS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AI 관련 후발 대장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조정받고 저희가 이렇게 공략한 자리가 눌림목 자리만 지금 수익난 종목들 다 보시면요. 제가 눌림목 자리만 공략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후속주랑 대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지금 9월에만 수익 낸 종목이 6개인데 거의 뭐 70% 8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그냥 5% 3% 4% 먹고 나온 게 아니라 기본 다 10%예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이런 수익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수익 한번 챙겨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또 앵커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반도체 패키징 경쟁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호재를 안고 지난주에 6%나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총 1위 기업에게는 상한가에 달하는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 연말 상승의 저력이 남아있다라고 코멘트까지도 더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멘토님께서는 또 이 AD 테크놀로지로 11.62% 방송 공약주로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또 자치 잡아주셨고 HPSP는 미세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16%를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놀림목마다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었어서 7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멘토님께서 가져와주시는 종목인데요. 제타점 구간 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로도 삼성을 안고 오늘 날짜로 청산 날짜 확인되시죠. 9월 들어서 멘토님께서는 지금 4거래일 동안 6개의 종목을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살기 종목이 어떤 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멘토님 이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정말 지독하게 엮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필살기 종목도 삼성전자하고 좀 지독하게 엮여있나요? 네. 삼성전자랑 지독하게 엮여있고요. 사실 오사트 기업주기 여기가 1위인데 점유율이 1위인데 주가는 못 갔어요. 왜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못 냈으니까 이제 힘을 다 장전했고 움직일 때다. 좋습니다. 그러면 필살기 종목 오픈해 볼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타이틀처럼 똑같습니다. 오사트 사업 영리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사실 이 외주반조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는 1위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여기가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메모리와 HBM 패키징 고도화 수의 가능성이 있다 진짜로 여기가 2분기에 HBM 갈 때 못 갔고요 진짜 못 갔어요 그냥 계속 주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오사트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또 나오고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뭔가 어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라던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오사트 기업인데 사실 지금 필사기 종목보다 걔네들이 점유율이 더 낮아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쪽 사업에서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가 진짜 1월달부터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그때 반도체 2분기 때 후궁정 랠리 나올 때 여기는 거의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날아갈 때 여기는 조금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잘나갈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 하방 추세를 지금 되돌리려는 추세 전환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 되돌리고 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략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보시면요 일단 수급 먼저 볼게요 지금 9월달 들어와서 8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했고 기관이 9월달 들어와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팔고 있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이제 왜 살까요? 이제 담아서 수익 내려고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당장 내일 오르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뭐를 보고 무슨 냄새를 맡고 저들이 왔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은 사실 올해 실적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 돼서 안 좋다 근데 24년도 25년도에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저 안 좋은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 어차피 23년도 이제 3분기도 끝나가고 4분기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이제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는 종목 공개를 하지 않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타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사트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고객인 기업입니다 쌍크리 매수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뒤를 이을 수의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을 삼거래지 지금 담고 있었는데 다 이 물량을 이 종목에서 담고 있었나 봅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추세 전환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위 기업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명보다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를 또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도 또 다시 재공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쉽게 풀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PSP는 정말 진리도록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셨죠 16%를 9월 달에도 또 실현해 주셨는데요 사실 7월부터 계속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었고요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갈 때 AD 테크놀로지로 11%를 또 담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과 관련해서 또 브이웬텍도 17% 9월 시작하자마자 또 담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로봇을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멘토님 네 로봇과 반도체 수익 내주신 종목들에서 이슈를 뽑아와 주신 느낌인데 로봇은 이슈 너무 많잖아요 사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아니 더 갈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AI 관련 주들이 1월에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좀 움직였다가 뭐 이제 2분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움직였거든요 근데 2차전지랑 반도체 랠리가 그냥 단순 뉴스와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단기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보시면은 2차전지랑 반도체 랠리가 걔네들이 그냥 이거는 단타 외국인 기관들이 돈 안 들어오고서는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섹터예요 왜? 너무 크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한 줌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이제 떠오르는 산업이죠 2차전지 2017년도 2018년도에 다들 그랬습니다 에이 전기로 차가 어떻게 가 가잖아요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안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를 이어갈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내일 당장 공략해야 될 두 번째 섹터로 로봇입니다 지금 로봇과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 자리를 잡혀놓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구성 물론 이제 로봇 팔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다리 이런 것들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베를린에서 열렸던 국제 가전박람회 2023에서 이 K로봇이라는 부스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 지금 사실 뭐 되게 외국인들이 막 호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랑 LG랑 지금 저쪽에 가서 전시회를 했는데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이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기대할 많은 분들이 로봇 관련 중에 기대하고 있는 게 두산로보틱스죠 요게 시월에 코스피 상장합니다 코스피 시월 말에 상장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한화도 로봇 사업한대요 그리고 현대도 우린 로봇할 거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잘나간다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현대 한화 두산 삼성 엘지 다 로봇 사업하고 있죠 왜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꾸로 생각해봐서 삼성전자든 우리 대기업이 왜 자꾸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 사람 공장에서 돌리는 인력들을 감소시켜서 결국엔 로봇으로 다 대체할 거라고 이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되는 산업 그럼 사차 산업 중에 가장 돈 되는 산업 결국에는 보세요 하늘을 난다고 하는 무인 뭐 그런 것들 도심 항공 이런 것들도요 결국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에이아이가 운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주 모멘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이 국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에요. 물론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을 하지만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국가에서 이거를 밀어주지 않으면 이 산업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을 봐야 되고 이미 많은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티로보틱스입니다. 티로보틱스가 올해만 500% 올랐어요. 지금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올랐냐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AMR이라고 해서 물류 이송 로봇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티로보틱스가 대장주로 했는데 잘 보시면요. 자 무인 공장 만들고요. 결국에는 택배도 후판 같은 데서 지금 사람이 손으로 택배에서 송아차 하잖아요. 근데 이 물류 이송 로봇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번호에 맞춰서 로봇들이 가서 물건을 다 넣고 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을 만들면 예를 들면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에 있는데 3번 라인에 뭐 갖다 주세요. 2번 라인에 뭐 갖다 주세요. 1번 라인에 뭐 갖다 주세요. 그걸 물류 이송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티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결국엔 시총 3조를 돌파를 했어요. 자 올해 텐백어 종목 중에 하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예요? 협동 로봇 기술 갖고 있다. 그래서 3자 배정으로 삼성전자가 유상증을 참여했다. 거의 이제 삼성전자 계열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삼성전자 이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을 삼성전자는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이게 합쳐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AI 세상으로 가는 문턱을 개방하겠다가 바로 이재용 회장이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이재용 회장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문을 열었던 회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단언컨대 이재용 회장은 로봇을 열어가는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이건 제 개인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9월달 수익 리뷰가 V1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방송 공략주였거든요. 8월 11일 날 방송 공략주였고요. 9월 1일 날 1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팔고 나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얘가 왜 오르냐면요. 얘도 아까 말했던 AMR 관련 종목인데 얘는 현대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T로보틱스랑 같은 섹터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또 힘을 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AMR 물류자동화 로봇 관련 주고 현대 AMR 납품 모멘텀이 있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 딱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세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앵글처럼 엮여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세 개의 사업이 뭔가 따로 국밥처럼 돼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에는 AI와 로봇이랑 반도체가 합쳐져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지분 투자했냐고요. 왜 거의 이거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 로봇 기술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익 났던 엠로라는 종목 AI 관련 기업이죠. 거기 누가 인수했다고요? 삼성 SGS에서 지분 37%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반도체 랠리가 왔을 때 뭐 워디가이패스, 에로베트큐, 동지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그때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반도체 전공적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디다가 합니까?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AI에다가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지분 투자하고 뭐 인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전공적은 우리가 시장 많이 차지했어. 우리가 파운드리로는 시장 많이 차지했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 찾아야 돼.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뛰어드는 물류 로봇 사업 그러면 이렇게 산업적으로 많이 잘 나갈 때 이때 제대로 된 넬리 잡아 먹기 위해서 잘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9월달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8월달에 나와서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 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9월달 되니까. 그리고 로봇도 그때 제가 계속 8월달에 로봇 반도체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로봇도 수익 났고 저 포스코디엑스도 AI고 대부분 다 AI, 로봇, 반도체로 8월달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9월달 추석 전에 또 로봇이랑 반도체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4분기 10월, 11월, 12월 올해 한 해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1월에 급등을 했던 로봇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두산 로봇틱스 상장,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책주까지 모든 시그널들이 모두 로봇을 향하고 있습니다. T로봇틱스는 한 해만 500% 상승했는데요. 룰블류 로봇으로 잡아주셨던 종목이 있었죠. V1택도 17% 잡아주셨고 이 자리에서 필살기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AI 트라이앵글로 다 같이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AI, M로도 오늘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요. 이제 곧 이런 종목이 될 필살기 종목 두 번째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노란 독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여기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로봇과 관련된 필살기 종목 열어봐야 되는데요. 맨터님,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 분들 있으시니까 맞추기 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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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실까요? 네.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AMR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데 아, 근데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필살기 종목은요. 결국에는 정밀 제어용 모터랑 감속기 부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물류 이송에 들어가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랑 감속기는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류 이송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여러 가지 로봇들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연내 출시한다고 했던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런 로봇들 있죠. 이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 종목일 감속기를 이 필살기 종목이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삼십 년간 감속기를 개발해 온 우리나라 이 국산화 기업입니다. 원래 이 로봇 관련 저 모터랑 감속기는요 일본이 기술력이 최고였어요. 사실 원래 일본이 이러한 쪽으로는 좀 기술력이 뛰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산화 시킨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왜 엔비디아가 GPU, AI 칩셋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그게 상용화되고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고 상용화될 때까지 밑단에서 작업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그거에 대해서 파운더리 공장을 해갖고 만들어내지만 그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들은 다 소부장 기업들 걸 가져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우리가 로봇 사업 맨 꼭대기에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부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기업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상승 나오고 횡보. 계단식 상승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가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원래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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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받고 N자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계단식 상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른 다음에 조정이 거의 없어요. 옆으로 횡보해서 박스 만들어 놓고 뭐예요. 안 빼고 올라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갈 때 이제 탑승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가져 나왔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요. 자 외국인 기관이 또 사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죠. 그럼 뭐예요. 개인들은 야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먹을래? 그리고 파는 거고 외국인 기관은 왜 사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봇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아요. 지금 로봇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티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적자 아닌데 없어요.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요. 어 뭐야. 로봇주인데 실적이 좋아? 이거는 게임 오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로봇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 여기는 뭐예요? 실적 모멘텀이 있는 로봇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탑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실 수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타점 그리고 언제 치고 빠지고 할 건지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로봇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속기 하면 사실 이곳이다라고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주인데 실적마도 좋은 종목이고요. 시간 조정을 지금 만들면서 계단을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해주셨고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러브콜을 계속 몽땅 보내고 있는데 개인은 필살기 종목 첫 번째랑 동일하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같은 수급 현황 아니고요. 이거를 모두 개인만이 모른다는 점 멘토님께서 콕 집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은 감속기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V1텍이랑 그 위에 다른 종목이랑 T로보틱스랑은 또 물류로봇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물류로봇이랑 감속기 쪽이랑 같이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번에 감속기를 포착을 해주셨을까요? 그게 어쨌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ISC랑 한미반도체만 갔잖아요. 2분기 때문에. 걔네들만 왜 갔냐고요. 같은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간 거죠. V1텍이랑 T로보틱스도 이유가 있어서 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근데 그런 지금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들에 비해서 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단을 껌충 올라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미 간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니 에코프로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저렇게 해놓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렇게 힘센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저거를 단타 치고 이런 게 아니라 타점 잘 받아서 딱딱딱 가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조정받을 때 계속해서 공략해볼 수 있는 우리 이주 벤더님께서 잘 아는 우리 그런 반도체 그리고 로봇에서 먹고 먹고 또 먹는 그런 전략이 펼쳐질 것 같은 필살기 종목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로봇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모두 다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도 하단에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대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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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